삐아가 오늘하고 수고했어 자 엄마 찾아가 보자 엄마 찾아가 보자 삐아가 엄마 찾아가 보자 날씨가 아직 추운데 엄마가 좀 알아보고 너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얘들아 어구 우리 이순아 이순아 어구 우리 애기 왔어 이순아 다리 좀 났어 이순아 좀 기다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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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순이가 어머 우리 애기들 왔어 기다려 좀만 기다려 연 따줄게 맛있는거 줄게 이순아 다리 좀 났니 어휴 고생 많았다 좀 난 것 같네 이순아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문 따줄게 문 따줄게 공이야 우리 새 식구 왔다 공이야 옳지 우리 애기 들어가 보자 옳지 애기 들어가 보자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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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쬐끄매요 너무 쬐끄매 얘들아 이거 우글개 새끼야 이거 우글개 어딨어 우글개야 알아보겠어 어머나 우리 착한 육순이 육순이 어이구야 우리 애기 이순이 어휴 이순아 할머니 왔다 이순아 다리 좀 났어 많이 났네 어이구 반가워서 이순아 할머니가 맛있는거 줄게 이거 봐 애기봐 애기 애기 왔어 애기 애기 어구야 집에서 봤지 이순이는 집에서 애기 봤지 애기 만나봤지 아이고 착한 육순이 애기 보고 뛰지도 않네 아이고 애기 이쁘다 아이고 애기 이쁘다 아이고 애기 이쁘다 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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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이쁘다 어허 지새끼가 아니라 안 쳐다보나 아이고 이순아 아이고 이순아 우리 육순이 육순이 할머니 반기는 거야 응 찌면 안 돼 이순아 쫌면 안 돼 애기잖아 애기 집에서 봤잖아 애기 쫌면 안 돼 쫌면 안 돼 어이구야 많이 났네 많이 났다 이순아 많이 났다 아이고 다 났네 세상에 2주 3주를 고생했어요 3주에요 지금 3주인데 완전히 안 났어요 얘들아 애기 왔다 애기 이리와봐 애기야 이리와봐 어머 아직 출텐데 이 꼬마가 어머나 아유 세상에 너무 쪼끄매요 지금 한 10cm 밖에 안 돼요 아우 쫌면 안 되지 쫌면 안 되지 애기야 저 오글게 어디 갔어 오글게 애기인데 얘들아 응 같이 놀아 이제 아직 쓴데 아이고 이순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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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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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좀 줄게 이순이 쫌면 안 된다 애기 쫌면 안 된다 역순아 애기 쫌면 안 돼 봉이야 애기 잘 봐라 응 아유 예쁘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데 쫌면 안 되지 어머 야 알을 또 여기다 놔놨네 어머나 야 알을 놓을 데가 없어 여기다 넣었어 응 청계가 알을 또 바닥에 놨네요 어머나 청계야 청계야 애기 어딨어 애기 왔다 애기 이순이는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이순아 밥 줄게 어휴 쫓게 다니느라고 밥도 못 먹었나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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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베란 좀 올려놓고 깨지면 안 되겠다 깨지면 안 돼 너 놓고 얘들아 삐아가 아직 출텐데 우울 게 우울 게 어딨나 우울 게 어딨나 우울 게 어딨냐 우울 게 어딨냐 이순아 옳지 이순아 우리 이순이를 누가 이렇게 쪼니 쫌 안 된다 우리 이순이를 누가 이렇게 쪼니 얘들아 여기 애기 왔다 쫌 안 돼 애기 쫌 안 되지 쳐다보고 있는 거 봐 어머나 애기야 애기 여기 있으니까 착해 어머나 얘 좀 봐요 어머나 뭐 체면이 걸렸나 어머나 할머니 다리 쪼는 거 봐 할머니 반가워 반가워 이순이도 쪼지 말고 잘 지내고 우울 게 어딨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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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밥 달라고 밥 줄게 어머나 얘 올라와요 내 무릎을 막 타고 올라와요 응? 그렇게 반가워? 응? 아유 야 고맙다 응? 이렇게 할머니를 반가워해 주는 니들이 있어서 고맙다 야 너무 고맙다 내 친구들 응? 고맙다 아이고 야 내 친구야 빼줘 봐요 반가워? 응? 할머니 이렇게 반가워해 주고 고맙다 잠깐만 바까 꼬게 삐약아 여기 오울 게 어디 갔어? 응? 오울 게야 잠깐만요 오울 게가 어머머머 오글개가 어제 그제도 들어앉아있었는데 혹시 알을 품는 걸까요? 혹시 알을 품나요? 오글개인데 아직 안나온거 보니까 지금 알을 품나요? 알을 좀 넣어줘볼까요? 어머나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알을 품을건가봐요 오글개가 여기 들어간지 한 이틀 됐는데요 어머나 알을 넣어줘볼까요? 오글개 지금 새끼 왔는데 오글개 병아리 맡기려고 왔는데 오글개야 또 새끼 볼거니? 응? 삐아가 아이고 우리 삐아가 좀 안돼 이순아 내가 잘 알지? 좀 안된다 오 애기 좀 안되지 애기 좀 안되지 애기야 엄마가 알 품고있다 한 번 가볼까? 응? 우리 삐아기 엄마가 알을 품고있네 맛있어봐 너네들 너네들 다 컸으니까 다 방 빼주라 방 빼줘 얘들아 방 빼줘 우리 이순이하고 이순이하고 얼굴 새끼를 병원의장에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다 빼고 다 컸어요 얘네들은 많이 커가지고 지금 모이도 군 thinking 큰 닭하고 같이 먹고 이순아 이순아 잘 있었어? 참았어 맛있는거 줄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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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아 기다려 우리 이순이하고 우리 애기 우리 삐약아 삐약아 아기찜찜한데 아이고 아이고 이리와 이리와 이거 안되겠네 안되겠다 바로 정리시켜야지 이리와 아가 이리 들어가 삐약아 이리와 추워서 어떻게 잘 지낼까 모르겠어요 응? 밤에는 추운데 잘 지낼까 모르겠어요 이들은 그거 먹으면 안된다 네들은 그거 먹으면 안되겠다 이리와 이리와 얘들아 저희 닭장이 완전히 다문화가족이 됐어요 뭐 골고루 섞였습니다 지금 응 격 찌면 안된다니까 아이고 찌면 안된다니까 찌면 안된다니까 왜 이렇게 찌냐 아이고 우리 애기 거봐 집에 있을 때가 좋지 지금 응? 응? 나갈려고 없었나 그러더니 오굴개야 오굴개 어디갔냐 받 financially?' 우리 애기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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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